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은 재정현황과 운영성과를 지난해 결산 자료에 근거해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대표적인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인데요. 강성우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강성우는 2018년 최우수, 2019년 우수, 2020년 최우수 선정에 이어 4년 연속 우수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성우는 재정계획성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세수 오차를 줄여 예산계획의 정확성을 높였으며 2월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예산을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조정해 적극 추진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성우는 앞으로도 예산 낭비 요인은 없애고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여 꼼꼼하게 구살림을 챙겨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강성우 강성우